오늘 출연 스케줄 추리겠대요. 정영 씨가 태호만으로 한 게 그렇게 문젠가? 당장 이혼했다고 기사 내. 이대로 억울한 능력을 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. 언니랑 헤어진 거 후회하세요. 별 말 없다. 앞으로 여기서 쭉 같이 살기로 했어. 오늘부터 다행히 어디 갔어. 앞으로 약을 먹을 일을 왜 애매한 사람한테 신경을 내고 그래? 이혼한 거 밝히시죠. 남정훈 씨랑 이혼했다는 사실 김태호 씨가 먼저 밝히라고요.